하느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여운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.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.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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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Pride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. 다같이 자리를 찾으십니다.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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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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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